2차 유럽 구축함 거시기 2차 유럽 구축함 잘 보이는 곳에 두다 에이 6티어구나 6티어는 뭐 볼게 있나 애가 오래 쏘는 타시켄트라고 했고 애는 그때 본거고 와 이 씨바 존나 못생겼다 연돌이 3개냐 에이 기동력 존나 그럼 34노트네 어 단발연막 쓰고 야 너 이러면 피탑 몇이냐 그러면은 피탑 9.1 8인치 장전시간이 13초네 36노트 장갑은 성공하네 지타가 여기 있어? 아니지 여기 주포 아래도 있지 응 뭐 구조가 이래 정직하게 나와있고 역경사있고 뭐야 이거 개 하나에 시타 구조가 여러개네 뭐야 이거 뭐여 이거 당근이야? 이상한건 다 영국놈들이 만든다는데 얘도 이상하네 그냥 일반 어뢰간 사연장이 두개씩 달려있어? 근데 8키로네 소문품 소문품? 이게 다야 수리반 없어 가장 큰 문제점 수리반 없어 뭐 다른 나라도 수리반이 수리반이 아니 있는게 특이한 거긴 한데 음 있는게 특이한 거긴 한데 대공이 똥인데? 어? 어? 뭐 하나야? 지속피해가 120이고 최대 사거리가 4키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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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자라고 만든게인가요 물론 이 닫굴 만들었지 포... 이게 6티어 한테도 처맞는거 아녠? 어? 대공이 이 지랄인데? 응? 무사 지도.. 대공 없어가지고 솔직히 육태한테도 개쳐버릴텐데 나와 보면 알겠지 뭐 너 근데 주포의전.. 주포의전 빠르네 9초네 빠른거 봤나? 볼티야 니가 몇초더라? 어 얘가 26초인데 회전 찍고 26초인데 지금 딱 보니까 이번 주포 360도 돌게 생겼고 아 얘 찍고 19초구나? 아 그래도 빠르지? 근 20초만 빠르지 홀립 남들 한 7티어쯤 보일 외모가 왜 8티어에서 보이냐 아니 프랑스도 대충 이렇지 생긴건 야 왜 주포 성능이 1이냐 뭐여 왜 이렇게 해놨대? 버그인가? 어 어레 6키로고 버그인가? 그냥 일로 해놓은건가? 그냥 일로 해놓은건가? 얘네 대공도 안좋다고 했고 레이더 쓰고 시속시간 짧네 90초네 90초네 시속시간 짧네 1. polit pushed 3. 3. 4. 3. 4. 4. 아니 작동시간이 근데 10초다 작동시간이 10초야 아군도 제대로 못쏘줘 이건 너 주포해줘 몇초야? 18초네 내가 쓰기도 힘들다 이건 그러면 이거 내가 쓰기도 힘들어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버프 먹을 상이다 이건 야 이거 한 4티어 5티어 그거 아니냐? 주포 배치가 4티어 5티어 배들이 이런데 포탑 생긴 것도 그렇고 시대를 역행해 이거 얘네 일부러 이렇게 했다 얘도 1이다 주포 정둥이 얘도 10초고 38로트 나오네 넌 이러면 몇초냐? 아니 피탐 몇이냐? 얘도 7.7이네 몰라 뭐 기동전하고 연막 쓰고 그러라는 거 같아 근데 연막 성능이 존나 구리인데 이거 독일 아니야? 연막 이거? 레이더쿨 60초 이게 독일 연막 아니야? 20초 73초 20초 93초 소련 건가? 유론이요? 구려요 사람들이 안 타고 소련 건가? 어 소련 연막이네 얘는 소련 연막 쓰네 10초 10초 이거 야 잠깐만 너 고폭탄밖에 없어? 뭐? 에잇 에잇 이게 진짜 뭐냐 뭐지? 아 예 용도를 모르겠네 예 용도를 모르겠다 진짜 아토 강철벨하고 위장도 이렇게 따로 해주는 거 봐 이 쌍놈의 새끼 깜포 부무장 음파 6키로 유도어래 6키로 뭐지? 56관가? 그건 아닌데 일반어래 16.5키로 한번에 장전수 3발 그냥 존나 멀리서 쏘라는 것 같은데 일반어래 아니면 근접해가지고 그냥 일반어래 다 때려박던가 잠수는 240초 34노트 4망 17노트 5.8 야 이거 피탐 좋게 좋네 응 이거 6키로미터라고 피탐 좋게 줬네 수중 9키로 6키로 이건 뭐 똑같고 이게 부포인게 좀 그렇네 이게 부포인게 좀 그렇네 어쨌든 그렇다 전키 페트로 전키페트로 페트로 자보스트크 아 페트로 자보스트 드스크 여기 그건데 소모풍 한개씩 뺀거 군산도 조금 줄여주고 이거 그래도 병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 이거 아니 가뜩이나 수냥하면 수리반도 부족한디 이걸 하나 빼버리면은 왜 쓰냐 아니 얘가 진짜 중장거리 분산도가 개쓰레기여가지고 붙어야 돼 붙으려면은 이런거라도 충분해야 되는데 뭐 어쩌라는거지? 전키페펜 맞지? 응 넌 전키페이 뭐냐 근데 뭐더라? 어택 로켓 공격... 아니 로켓 체력 20% 데미지 5% 6번 아냐 이거 지금? 이거 끼고 뭐 왈타나 잡으라는건가? 라임오프랑? 난 항모는 모르겠다 얘가 뭐 항모를 안타가지고 그단스크 얘가 프랑스 기반이라고 했었나? 모가도르급 구축함 24,400 야 왜 10티어 되니까 갑자기 장전시간이 3.7초가 되냐? 9티어가 어려 공격력 봐 사거리도 짧은데 공격력도 낮아 내용은 뭐… 41로트 신탐 7.7 레이더 똑같이 10초 네 우와 하아... 일경순급으로 딱히 안 끌리는데?